자 이제 오늘은 엔딩편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오븐 1시간 반 정도면 엔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친구들! 준비됐나? 오늘 끝까지 살아남아서 모두 부모를 구출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세요 갑시다 어우 뭐야 어우 깜짝이야 여길 어떻게 가지? 그렇게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긴 나온다 여긴 나와 야, 뭐야? 총알 상태 왜 이래? 야, 뭐야? 총알 상태 왜 이래? 쟤를 어떻게 잡지? 쟤를 어떻게 잡지? 그냥 여기서 머리를 갈겨버려야겠어 수류탄 하나 갑시다 아, 근데 이거 바람때면 안 된다 바람때면 안 돼 역풍이야 역풍이야 어어어 어어, 야, 잠깐만 간다 뭐야, 이거 들어와 어어, 잠깐만 잠깐만 이런 잔재기 한명때메 제가 무조건 머리 맞춰야돼 이거 너무 가까이 왔어요 오케이 잠깐만 랜서 스킨이 지금 적용된거냐 이게? 희한하네 내가 랜서 스킨을 적용을 했는데 랜서에도 종류가 있나봐 이게 아닌가봐요 내건 완전 일반 랜서인가봐 야 잠깐만 총알 좀 먹고 오자 이건 뭐야 좋아좋아좋아 여기도 랜서가 있네 먹을거 다 먹고 됐어 어 뭐야 아 이거는 저거다 호크보우다 야 토크보우 토크보우 일로와 멀처에 힘을 봐라 총알도 많아 그냥 나가 떨어지지 쟤가 토크보우를 쓰는구만 칠밀 also 이런 소심쟁이 녀석들 정면에다 깔아버려 머리 내밀어 오케이 멀처를 든 이후로 애들이 극소심해졌어 뭐야 이거는 야 얘 뭐야 짜져있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야야 이 자식 봐라 이거 다 썼네 머리 내밀어 오케이 헤드 이 시야야 역시 난사보단 헤드지 음 헤드가 딱 정확합니다 헤드샷은 어떤 FPS 게임이라도 TPS여도 진리야 적용이 안된거 같아요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적용돼있는데요 희원하네 적용이 돼있는데 적용이 돼있는데 적용이 돼있는데 스킨이 좀 아쉽네 바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자 갑시다 자 오우 야 잠깐만 지형들도 좀 조심해야겠네 머리 내밀어 머리 내밀어 싸우러 온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오우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우와아 야 야 이거 야 강한데 야 왕년에 걔네들이 아닌데 왕년 왕년에 드론 드론들이 아닌데 왕년에 드론들이 아니야 야 거의 원샷 원킬은 안나오는데 사실 닭돌에 채울샷 너희들의 머리를 거들어왔다 아 머리를 내밀어라 뭐야 이게 머린가 아 여깄네 얘는 닭돌을 좀 유도를 하네 내가 봤을 때는 근조로 가면 또 그 시스템이 발동할 것 같아 기어소우포가 그런게 있거든 어느 지역에서는 오면 톱질을 하는 애가 있어요 계속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애는 또 저거 저거 걸려있는 애들이 또 있어 약간 설정적인 그런것도 조금 있더라구요 어저께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요거 아냐? 이건 어떻게 하지? 포탑을 파괴하십쇼 아 뭐야 이거 설마? 공성무기? 공성무기를 사용해서 야아 이거 머리 좋다 그러네 그러네 내게 올라타는거야 맞네 이정도 조준하고 가있자 야 잠깐만 야 바람 왜이래 더 강하게 한번 쏴봐 더 강하게 한번 쏴봐 이정도 조준해야겠네 강원 커버 아 까비 어 어 어 야 잠깐만 여기다 야 여기다 저걸 넘어가서 쏘는거였어 됐다 가자 더 로컷트넘데 벌써 한시간이? 늦었는데 자 좀 재정리 좀 합시다 지금 있는 이 앰버라는 무기는 쓸모가 없다봐야되겠구요 흠 아 이건 그냥 들고 가야되는거구나 그렇다면 음 현재 뭐 바꿀수있는 무기는 여긴 없어요 이 상태로 그냥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여긴 나온다 이거 스나이퍼 야 야 다리조심해라 영화 배너받지 그냥 순식간에 그어버려 절단 내는거야 됐어 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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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내밀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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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기서 못 써먹겠는데 으흑 잠깐만 이거 줄 끊을수있나 야 이거 바람 미쳤다 이거 야 이거 뭐야 쿵마수리검인가 잠깐만 야 동료 구하러온다 꺼져 아 다 썼어 굴러온다 아 어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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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헥 으흑 잠깐만 잠깐만 아아 바람때문에 가지라 않아 저기까지 지금 계속 나온다 이거 그래도 저기 나오는게 한계가 있긴 있어요 됐다 저기 뒤에도 하나 있네 야 이거 뭐야 가자 둥지 안으로 들어가라는데 가자 오 잠깐만 잠깐만 지구 멸망하는거 아냐? 야 야 야 잠깐만 지금이다 야 잠깐만 스탑 스탑 지금이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왔어 빨락빨락빨락 안오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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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샷건을 들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 버려진 마을? 잠깐만 드디어? 샷건이 나왔네 좋았어 샷건으로 간다 갑자기 전철 노선도가 생각나네 나이스 그 power, so does Spire now let's go make that call 원래 이런 데서 불이 또 하나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불을 키고 오는 이런 미션이 노가다 미션인데 디오스 오버는 좀 그런 게 없네 노가다 있긴 있지만 기어스 오버 친구랑 같이 했다가 엄청 싸웠는데, 그래요? 이거는 글쎄,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닌데 에이 트랜스포머들이 내가 한 아이디아 체크 컨트롤 패널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몇 방 날리면 시스템 과보가 걸린대 몇 방 날려라 가만있어봐 더 할 거 없지? 이거 또 시간 제한이 있니 이거 또 시간 제한이 있니 여기서 쏘아도 되나? 불을 그러네 이게 창문이 없는 거였네 어 됐어 이 세상에 총을 쏜다고 문 열리다니 어? 랜서 아 랜서 랜서 랜서? 그네셔 이렇게 얘는 무슨 무기 이름이 그네셔야 조심해야돼 이거 이거 뭔가 이름이 뭔가 요새 좀 들어갔잖아 뭔가 뭔가 발언해서는 안될 우리 어 그네셔 그네셔 나는 가끔 이 무기를 들 때마다 내가 조심해야지 입을 이런 생각을 한다 잠깐만 뭐 많아요 음 현지 수집가 델타 분대가 우리를 구출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땅벌레들이 랜 전체를 포위하고 있다 나는 델타에게 무전으로 말했다 우릴 두고 가라 우린 이미 죽은 목숨이다 하지만 대탄 아직 남아있다 지난주에 식당이 식량이 바닥났고 배고파서 랜서들도 랜서를 들을 힘도 없다 누가 이 편지를 찾는다면 내 어머니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살한 것처럼 보인다면 내가 겁을 먹어서는 아닙니다 그저 땅벌레놈들에게 내 숨통을 끊는 즐거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보이드 베커 병장 랜다운에서 좀 더 빨리 왔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친구 기호소보퍼가 한 6개월만 오늘 올해 상반기에만 나왔어도 구하러 왔을텐데 애건이 망할 이 지경까지 이뤘는데 이제야 나와서 구할 수가 없었네 잠깐만 스나? 이건 무조건 스나지 아 이거 스나 얼마만에 드는거야 이거 바로 샵범 버려준다 어? 뭐야 팔 안쪽 없어 손 안쪽 없어 우두머리 같은 느낌인데 아아 얘가 걔네 얘 엄마 잡아가네 엇 manifam 결혼 ㅇㅣ month 이런 여왕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2019 어사 체 nosso 열 으 טוב 어? 잠깐만 이거 오랜만이네 야 잠깐만 이거 아니다 야 갑자기 다크 소울되네 게임이 쏘어먹을 쓰러트리십시오 낙지를 쏘라는데? 야아아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야아 이거 등에서 저런게 날라온다고? 메탈 그레이 모냐? 딱지 어떤걸 쏴 아 이런거? 잠깐만 수류탄은 뭔가 있겠지 위로 올라가서 변압기? 변압기를 파기해서 아아 이걸? 잠깐만 이게 반대해서 열린거 같은데 변압기를 파기하라는데 잠깐만 일단 여기 템좀 먹고 일단 템부터 먹어 뭐니뭐니해도 템부터 어 잠깐만 붐샷? 아 잠깐만 붐샷이랑 이거랑 바꾸면 안돼 차라리 아 잠깐만 어 그래그래그래 이렇게 늘구요 탄창이 안먹어져 탄창풀이구나 오케이 자아 다시 자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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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압기를 파기하라는데 번압기가 어딨니? 뭘 파기하라는거야 도대체 다 딴딴하게 생겼는데 한번 밑으로 내려가봐 아래 내려가면 장치가 있다고? 이러면 이러면 또 저거네? 야 나와봐 맞네?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와야되는거네 그니까 내가 딱 여기서 봤는데 안보이더라고 밑으로 내려가야되나 했지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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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바로 밑에있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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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서 아까 저거 위에 여기 위에서 살짝 여기 온거야 근데 저기 위에거는 다 쳐있더라구요 옆으로 봤는데 바로 위에 있는거 됐어 상격개시 야 잠깐만 품샷 벌써? 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된다고 없음 나 없음 다 Ni 정 정 왕 정 아 길 정 로 로 로 로 로 로 자 2차전이구만 2차전이야 아 야 잠깐만 여기 붐샷말고 쓸게임이 많네 잠깐만 일단은 일단 얘 마무리 다시 내려가 빨리 내려가 주비 부탁한다 바로 사격 오우야 잠깐만 이거 너무 크다 됐다 수류탄 수류탄 오지게 던져 수류탄 오우야 얘 너무 아파 이거 그러고 있어 임마 그러고 있어 자 이거는 저기 위에 와서 스나를 다시 먹고 옵시다 스나를 거기를 그냥 후벼 파버려야겠어요 저쪽이지 다시 내려가구요 자 왼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그 스나를 먹고 오자 이제 붐샷은 다 떨어졌어 오케이 자 스나를 바꿔 됐어 드론? 야아아아아아악 안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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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